그렇게 좋았어 야옹 야옹 어디요 어디요? 나 지금 이제 다 왔어요 거의 슈퍼 들려서 비음면 좀 사라 비음면? 걸그룹하고 다과 같은 걸 좀 해야 될 거 아냐 형이 과자랑 우유, 음료수 좀 사와 걸그룹 오니까 올 때 과일 좀 사와라 과일 사가지고 갈게요 그러면 그래옹 자 에잇 먹고 싶은 거 있어? 먹고 싶은 거 있어? 네 걸그룹을 만난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멤버들이 하나둘씩 숙소로 돌아옵니다 아 지금 걸그룹 온다고 우산 그대로 입고면 어떻게 해 니도 게스트 같잖아 아니다 걸그룹 온다고 그러고 사은지를 안 갈아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네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네 미안해요 너무 늦었네 미안해요 누구한테 얘기했대 어때요? 저희 무사히 무사히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랐게 야 요번에가 책 읽기 책 자주 읽어요? 전 좀 읽어 아 조금 더 읽어 여기는 뭐 표정이 네 너무 나는 표정이야 들어오고 오빠 집에 들어오고 오빠 집에 여기 정주하고 네 너무 무서워 가을아 왜 아니라 늦을 으으! .. 얘 Ser 그냥 안 되네 왜 왜 누구냐 다 알아서 제일 버터 알았죠 재 단 등감이라고 근데 앉혀눈 손님 안 쳐요 네 예 아니 근데 물어보시고 제국의 아이들이 누구 좋아해요? 광희 오빠가 짱이죠 어? 그럼 여기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? 네? 여기가 선배님 근데 준현.. 준현 오빠 같아요 준현 오빠는 귀엽잖아요 잘 먹어요 난 오늘 호떡이 먹을 거야 내가 잘 먹으면 뭐 먹을 거야 난 직접 안 먹을 거야 뭐 하시더라? 화장실? 화장실이야? 화장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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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 마음에 안 드시죠? 좋아요 좋아요 오 덜 어울려 요거예요 아니 그새 또 이쁘게 소매도 먹고 했네 드디어 지영씨가 가장 좋아하는 준현이 도착했네요 아! 아!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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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제 먹으라 박성호 널 좋아한대 지영양이 지영양이 우후 우후 그러나 근데 경환님 언제 와? 전화해 봐라 얘 모르잖아 근데 급격적으로 전화해 봐 아니 안돼 근데 방송 사고 날 수가 있어 그래 왜? 안녕하세요 오빠 그러면 미숙이?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방송 사고 한번 내 보자 응? 야 경환이야 전화했다 여보세요 오빠 뭐야 경환 오빠 핸드폰 아니에요? 경환이가 또 그럴까? 누구야? 미경이인데요 어디 미경이? 한 달 전쯤에 저 연락처 받아가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요? 미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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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가자 그래 믿고 가자 화이팅 화이팅 동영아 이제 동영 내로 보내자 진짜 중요하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희 경환 오빠 핸드폰 아니에요? 네 여보세요? 오빠 저 혹시 제 번호 저장 안 돼 있어요? 저 옛날에 번호 드렸었는데 네? 그때 수영장에서 못 썼었는데 네네 잠깐만요 네 여태 오빠? 아 여태 오빠 아 여보세요? 아 잘생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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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잘해 누구신지 장난은 잠시 접어두고 맛있는 저녁을 먹어볼까요?